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경남 의령에 왔습니다. 여기 의령 봉수면 산골짜기 마을인데 의령도 지금 인구 감소가 엄청납니다. 전국에서 아마 인구가 최저수준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을 둘러보면서 심각한 시골 인구절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경남 의령군 봉수면 인구가 969명입니다. 면 단위에서 1000명도 안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낙서면에는 더 심각합니다. 낙서면 전체 군인구가 712명입니다. 인구 감소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럼 의령군 전체 인구 한번 보면은 2580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군단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인구고 경남 전체 인구를 보면은 대부분 도시 시지역에 몰려있고 나머지 군단위 지역은 거의 뭐 2만 3만 많아봐야 5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유독 경남 지역만 인구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듯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지금 전국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의령군 연령대별로 인구 비율을 보면은 60대 이상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환갑 지나신 분들이 절반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보면은 67%가 인구가 50대 이상이고 상당히 노령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시골 군지역의 공무원 숫자는 대개 600명에서 왔다 왔다 하는 정도이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의령군 같은 경우에 주민 40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이게 뭐 공무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라든지 또 면사무소라든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은 인구가 아무리 줄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봐도 공무원 숫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게 공무원 숫자보다도 지방 자체 수익이 331억 가지고는 1년에 자기 군단위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준다고 합니다. 초등생 인구는 심각합니다. 여기 봉수초등학교가 이제 학생이 줄어서 분교가 되었고 총 학생이 11명이고 선생님이 5분 계십니다. 여기 면 소재지인데 면 사무소 건물만 도로 옆에 떨렁 있고 옆에 상업시설이나 식당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면 단위 인구가 천명도 안되다 보니까 여기 봉수면에는 아예 편의점 자체가 없습니다.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어느 농촌에 나가면 농협 하나로마토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농협 하나로마토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동네 면사무소에 있는 하나로마토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령군에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생의 최초 자동차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50세 이하 청년청에게는 자동차, 중고차 구입할 때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면허증을 딸 때도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골에서 청년이라 하면 만 50세 이하 성인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에 와보면 아주 낡은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집도 보면 대략 한 6, 70년 이상은 되어 보이는 그런 집인데 동네가 산 쪽에 지대가 높아서 경관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철판 지붕도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게 곡식 창고 위에 지붕으로 쓰던 거거든요. 이게 옛날 625 때 미군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펴 가지고 이렇게 지붕으로 썼는데 아직까지도 영어 그대로 인쇄가 남아서 보입니다. 이 집은 마당에 수풀이 자라 가지고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치된 지가 한참 오래된 그런 집 같았습니다. 여기 마을 가운데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쭉 보니까 이게 개울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 심트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쳐놨고 동아도 있고 할머니들이 쉬는 그런 공간인데 나는 누가 와서 캠핑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은 아주 자그마한 집인데 집은 깔끔하고 창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집이 비었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방문은 자물쇠로 채워 놨습니다. 이렇게 바로 뒷집인데 여기도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지금 샷이 문으로 해가지고 다 닫아서 잠겨져 있던데 여기 이 마을이 빈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전원주택 같은 새집을 또 누가 하나 지어서 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잔디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거 보니까 시골 사람이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골 농사 지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잔디 이렇게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또 마당에 곡식 널려야 되니까 공구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유용하게 쓰지 이렇게 잔디를 심지를 않거든요. 여기도 이 집도 동네 위쪽이라 가지고 전망이 괜찮았습니다. 이 집은 규모가 꽤 좀 커 보이던데 가스통도 있고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은 다른 집하고 좀 다른 게 나무하고 대척마루에 페인트 칠을 다 해놨습니다. 나무에 페인트 칠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오일 스텐 그런 걸 칠해야 되는데 나무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면 나무가 속에서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아예 칠을 안 하든지 오일 스텐을 바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척마루에 바로 밑에 지금 소주거리는 큰 가마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마을 맨 뒤쪽에 높은 쪽에 있는 집인데 이 집도 규모가 제법 큰 집입니다. 이 집은 페인트 같은 거는 안 칠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곡식 창고가 아주 오래된 저런 게 있고 평상도 지금 두 개나 이렇게 세워놓고 또 별채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부엌인데 또 궁금하죠. 부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짝 벌어진 틈새로 이렇게 보니까 옛날 부엌, 항아리들, 걸린 자국들, 찬장도 보이고 조금 지붕 쪽에 흙이 좀 무너졌지만 옛날 저희 부엌 어릴 때 부엌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방치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문짝도 지금 떨어질랑 말랑 그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있고 옛날 지게도 외양간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나무로 만든 이런 지게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전체를 쭉 돌아보니까 전체 가구가 한 20몇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0-40%는 사람이 살고 60-70%는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